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탐구생활 이시라입니다. 오늘은 박명석 앵커와 함께 익스피디아 그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에 대한 좋은 정보를 많이 많이 드립니다. 인포스닥 데일리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익스피디아 여행업체죠? 네. 특히나 온라인 여행 서비스 업체로 유명합니다. 미국 점유율 1위고요. 1위였구나. 네, 다양한 쇼핑과 예약 서비스를 비롯해서 항공사, 호텔, 자동차 렌탈 업체, 가격 이용 가능 정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텔스닷컴, 트리바고, 이젠시아, 홈어웨이 뭐 이름만 들어도 짱짱한 그런 플랫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요. 전 세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왔을 때 사람들이 여행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온라인 기반이라는 특성상 주가 회복력이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전에 너무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회복력이 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는 리오프닝. 갈 수 있다. 이제는 또 속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리오프닝을 지금 몇 번 속았는데 근데 이제는 왠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오잖아요. 맞아요. 많이 정부 지침도 많이 바뀌고 해외에서는 아예 마스크를 잘 안 쓰는 나라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꾸준하게 반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주가는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팬데믹 이전부터 매출이 둔화됐던 그 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2019년 2분기 매출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리고 나서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실패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이사회에서 잘못됐다. 이거는 경영진을 갈아야 된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CEO랑 최고 재무책임자 CFO가 같이 사임을 해버려요. 근데 이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그쵸? 그쵸. 그 기업의 컨트롤타워가 한 방에 이렇게 날아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아무리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도 일단 단기적으로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주식이 30% 이상 급락을 합니다. 근데 뭐 이사회의 입장에서 아니 이거는 해야만 하는 개혁이었다라고 느꼈는지 그때 이제 그 실적이 대폭 하락했던 원인을 그쪽에다가 이렇게 전갈을 하면서 그래도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4분기의 주식이 좀 오릅니다. 그리고 4분기 수익도 컨센서스를 상회해요. 근데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또 급락세가 나타나죠. 왜 그랬을까요? 4분기 실적 발표하는 당시에가 이제 2020년 1분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 수요가 급감했고. 그래도 이제 신임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편안한 판이 나온 건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이제 핑계가 있어. 그렇죠. 인기가 많을 때 내가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완전히 바닥일 때 주식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 올라가고 있는 거는 좀 잡았다가 수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좀 빠져 있는 거는 그래도 야 이 정도면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성장 전략의 틀을 다 다시 짜고 투자자들의 지지를 좀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행 수요가 살아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는 한때 50달러 미만에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서서히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도 나오고 주가도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2021년 1분기, 작년 1분기죠. 전년 동기 대비 250%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주가 역시 강하게 반등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난 실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계속해서 매출의 강한 회복세가 이어졌습니다. 2020년 2분기가 당시가 이제 4, 5, 6월, 2020년 4, 5, 6월. 그때가 진짜 최악이었죠. 정점이었죠. 물론 그 확진자가 최정점은 아니었지만 지금이 더 정점을 계속 갈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공포심리는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매출이 5억 6,600만 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대유행이 조금씩 잠잠해지고 여행 보복 수요가 늘어나면서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30억 달러까지 매출이 늘어납니다. 5배 이상 늘어난 거죠. 대단하네. 물론 여전히 코로나19 전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작년 4분기 실적 역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22억 8천만 달러. 3분기보다 좀 줄었죠. 시장 예상치도 하회했고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침체되고 여행 수요가 급감했던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쪽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새로 들어온 경영진이 투자자와 이사회의 신임을 많이 얻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겠네요. 잘했다 잘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업별로는 매출이 어느 정도 성장한 건가요? 일단은 당연히 숙박 매출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7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었습니다. 항공도 나쁘지 않았어요. 6,800만 달러 68% 증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미디어 이런 게 따라오죠. 그쪽 매출이 1억 5천만 달러로 85% 늘면서 일단은 숙박 매출이 가장 높은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여름에 예약 건수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이 2019년보다도 더 높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리오프닝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럼 마진율은 또 어떻게 나왔나요? 그 마진율이 또 굉장히 좋아졌다는 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분기별 총 마진율이 역대 최고치인 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온라인 기반 숙박업체다 보니까 마진율이 좋을 수밖에 없긴 해요. 그렇긴 하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봉이 김선달이다. 근데 지금 85%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놀랍기는 하죠. 그래서 다시 흑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EPS는 2019년 2분기와 2021년 3분기 사이에 무려 87%가 늘었습니다. 덕분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재무 유연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빚이 느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유동성은 일단 크게 늘려놨기 때문에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됐거든요. 앞으로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여력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리오프닝 기조로 좀 괜찮다가 또 전쟁이 났잖아요. 이러면 또 여행 가기가 약간 저는 조심스럽던데 여행 관련 주 업학은 어떤가요? 사실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얼마나 확전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건 제가 알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요. 사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가 와도 저는 그거는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금방 종료가 되기를 바랄 뿐이고 네. 그거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배제를 해놓으면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복 수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과 항공 예약 반등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가 있었고요. 특히나 봄, 여름 휴가 시즌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예약 추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국내 그리고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조금 이제 사람 덜 있는 곳으로 여행을 피해서 가는 게 많아졌지만 여행 수요가 정상화되면 이제 대도시 여행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도 실제로 지금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트래블 버블로 인해서 사이판 같은 곳은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점점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익스피디아도 좀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현금 흐름도 나아지고 있나요? 맞습니다. 2021년 인여연금 흐름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소비자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현금과 유사 현금 보유액이 5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유동 비율도 그 전년도인 2020년에 비해서 크게 개선됐습니다. 그럼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때요? 현재 익스피디아의 2022 회계연도 매출이 116억 3천만 달러, EPS는 7.14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PER의 26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행사가 26배라는 거는 어? 여행이 그 정도로 활성화가 됐나? 라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기 상승 여지를 한 3.5% 정도 주가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목표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 여행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출장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익스피디아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현재 경영진은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회사를 최악의 상황에서 건져내기도 했고요. 재무적으로도 안정되면서 자사주매입, 배당금을 통해서 주주환원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주가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되면 무조건 오를 거야라는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스윙 전략으로 적절히 끊어치는 매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익스피디아 그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익스피디아 그룹은 경영진을 교체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리오프닝 수혜가 기대되지만 리오프닝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스피디아였고요. 미주탐구생활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종목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